오늘은 일바오와의 이바오가 교대하는 날이에요 일바오가 엄마한테 있다가 이제 유가실로 왔고 이바오는 유가실에 있다가 분만실로 이바오 왜그래 이바오는 유가실에 있다가 분만실로 이바오 왜그래 언니한테 화내는 거 아니지? 자 이바오가 지금 소리를 쳤죠? 엄마 언니한테 짓지 말아놔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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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왔다고 반가운거야? 아이고 동생아 반가워 언니가 지금 동생한테 친해지자고 스킨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랜만에 이바오가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가 이바오를 여러개 여러개 살피고 있습니다 약간 거칠어 보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애기들을 대하는 모습들도 달라질 거에요 자 이바오가 이미 체중이 4.7kg을 넘었기 때문에 이게 엄마가 앉는 모습이 좀 달라 보여죠? 아주 가슴에 꽉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엄마한테 가자마자 우리 이바오가 지금 젖을 먹을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엄마 젖을 찾고 있어요 잘 찾아봐요 거의 다 찾았네 애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안와서 젖을 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기들이 바닥에 지면에 발을 대고 엄마 젖을 찾거나 아니면 엄마가 누워서 엄마가 잘 때 젖을 먹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엄마가 젖을 주기 위해서 젖에 안와서 먹이기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컸기 때문에 와우 발까지 동원을 하죠 아 이바오 이제 안와서 먹이기 힘들다 그렇지? 이바오는 일바오 보다는 워낙에 빠르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자세만 잡아주면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게 이바오 가게 됩니다 자 일바오는 도움을 좀 줬지만 이바오는 스스로 젖을 잘 찾아 먹을 수 있어요 아마 누워주니까 훨씬 더 편한 자세로 젖을 먹을 수가 있죠 바닥에 발을 대고 뒷발로 지지를 하고 이렇게 젖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바오가 오늘 엄마에게 왔어요 지금은 아주 새하얀 뽀샤시한 색깔인데 우리 이바오도 엄마랑 10일 동안 있다보면 또 누룽지가 되겠죠 와우 이바오가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엄마 팔을 꼭 붙잡고 자고 있는 우리 이바오 우리 할부지 출근했는데 잠자고 있는 거 좀 보소 아 아이구야 우리 이바오님 잠자고 있는 거 좀 보세요 좋아하게 자고 있습니다 에이? 할부지 출근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자 저 손바닥과 화이팅 한번 하고 싶죠 이바오 화이팅 아 이바오 아 아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바 이러면 안되는데 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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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주세요 내가 찍고 있잖아 응 찍고 싶은 인증이 만들잖아 응 응 응 너도 어떻게 생각하지 응 응 할부지가 찍고 있는데 엄마가 움직였어 응 응 응 엄마야 아이 안 나오는데 각이 이바오 이따가 좀 바빠 여기 청소할 테니까 이바오 한 번 먹고 좀 놀아봐 누워서 냉나지 말고 알겠지? 냉나지 말고 놀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래 네 좋아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잘해봐 잘해봐 아직 아니에요 계속 청소하시고 한번 해주세요 응 잘해봐 1만 동안 정말 해결되고 있어 좀 봐줘 좀 봐줘 좀 봐줘 네 네 핸드폰 만지지마 핸드폰 만지는 거 아니야 핸드폰 만지는 거 아니야 핸드폰도 하나 이거는 핸드폰 만지지 말고 애기랑 놀아 그렇지 네 아이고 이바오 아 엄마 안 그러셨는데 혼자 뒤집어봐요 으쌰 으쌰 힘 내놔 힘 힘 내놔 힘 힘 내놔 힘 힘 내놔 힘 할 수 있어 비 한 번 더 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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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영 으영 잘했어 2번 너무 잘했어 오빠 넌 못해서 여기 청소까지 까지하면 안 되겠지 응 넌 못해서 여기 청소까지 까지하면 안 되겠지 응 따라해 봐서 안되겠지 ㅎㅎㅎ 왈도 parenth은? 왜 그렇게 많이 말해주세요? 별로 안다니며 아니니, 이모 풀어 얘기해 나한테 많이 나니며 나 깜짝 놀라니 우리 다 같이 나 먹었어 아이구 around 영원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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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게 되니까 이바오만큼이나 귀여운 것 같아. 이바오만큼이나 귀여운 것 같은데? 우리 아이바오가? 이바오만큼이나 귀여운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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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고 마쳤어요. 쇼핑을 보긴 갑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먹어야 돼 엄마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 잘 먹으라 많이 먹어라 아이 바오 애기 다 먹고 나면 아이 바오로 맛있는 거 먹자 아이고 건강하고 건강할 수 있잖아 알겠지? 건강하고 건강해야 돼? 건강은 괜찮아? 시간 Hola reek Ah corporate 둘 축복 둘 축하 감사합니다 первых 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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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사람이 다 같이 가고 싶어. 그렇지? 아이바오. 멋나게 잡수고 계시는 거야? 아이바오 뒤태가 오늘 또 아름답게 보이네요. 아이바오. 아이바오. 뒤태가 아름답게 보여. 이리 보자 우리 이바오. 저기 이바오 아주 그냥. 옳지. 자, 동일을 하면서 할부지 목소리가 들으니까. 동일을 풀고 이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어. 자, 우리 이바오가 이동이 많아졌네요. 다리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바닥에 대고 힘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고. 배미리와 턱까지 이용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바오. 아유,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잘해. 자, 엄마가 대나무를 먹은 사이에 우리 이바오는 열심히. 아, 이동하는 연습을 하고 있네요. 잘한다, 잘한다. 자, 둘째. 아이, 힘들다. 아이. 옳지. 있네. 옳지. 아이고, 잘하네. 우리 이바. 아이고, 잘하네. 네. 먹자. 자, 조금 있으면 내다리로 서겠어. 오이야. 앞다리를 이제 상체를 세워보려고. 상체를 세워보려고 일 쓰고 있습니다. 오이. 이보, 거하게 자고 있는 걸 보세요, 엄마. 하하하, 이봐. 이게 거창하게 잠을 자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잠을 자고 있네요 네 가입을 좋은지도 모르고 아이고 일어나고 싶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옳지 어떻게 놀까 어떻게 놀까 서이 할 수 있어요 좀 더 힘내보세요 좀 더 힘내보세요 힘내라 힘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니야 스스로 해야 돼 응 오이 오이 아 일어날 뻔했는데 그치 아 우리 일부하고 참 힘들다 그치 응 벽이 없으면 금방 갈텐데 벽이 없으면 금방 갈텐데 그치 벽이 없으면 금방 갈텐데 그치 에잇 할부지가 도와줬다 너 할부지가 도와줬어 아 힘이 많이 썼네 그치 우리 일부하고 잘 뒤집는데 벽을 만나서 좀 힘들었어요 으잉 으잉 삐진거 아니지 늦게 도와줬다구 아 스스로 해봐야돼 잘했어 일부어 엄마랑 장난을 찍어 놀고 싶은데 엄마가 졸려서 같이 놀아주질 않아요 응 엄마랑 장난을 찍어 놀고 싶은데 그치 이봐 엄마도 놀아주세요 엄마 저랑 좀 놀아달라고요 아 이바오 놀아달래잖아 이바오가 이바오가 놀아달래 엄마한테 엄마한테 딱 걸렸네 엄마 손을 물렸네 엄마가 안 놀아줘 보지? 엄마가 심심해요 심심하다고요 놀아달라고요 아 신났어 이마 혼자서 엄마 자는데 엄마 자는데 엄마 자는데 이바오는 잠이 안와 그치? 오 일어나겠네 오 복근에 힘이 많이 자라났네요 응 이바오 복근에 힘이 많이 자라났어 오 이바오 복근에 힘이 많이 자라났어 오 이바오 오 이바오 이 몸을 일으키기 잘하겠는데 거의 오와 오와 아이고 일어나겠다 오와 이거 복근에 힘이 굉장히 많이 자라났네요 상체를 거의 들 수 있을만큼 복근에 힘이 자라났어요 굉장한데요 오 이바오 엄마 까불지 말라고 하네 응? 엄마 까불지 말라고 아이고 엄마 놔주세요 엄마 놔주세요 드셔볼 수 있다고요 오와 뒤집었다 아이고 그만 좀 해라 잠 좀 자자 아이고 고달거리겠다 이바오가 이제 힘이 생기고 응? 조금 있으면 막 달아나겠는데 응? 아이고 또 잡혔다 엄마한테 아이 엄마한테 제대로 잡혔다 응? 헤헤헤헤 으음 으음 자 우야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아우 아우 초구아 오늘 사고가 제대로 됐어 네 호구아오는 사고를 제대로 치고 있어요 네 호구아오가 지금 골타리 쪽의 나무를 대나무로 꺾어서 어 불레동류에서 아주 신나게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 저는 호구아오가 아 사고를 단단히 마음먹고 치는 것 같아요 아 호구아오 그러는 거 아니다 아 호구아오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자 사실은 먹기도 힘든 나무를 불어 때려서 오우 바시욕을 부리고 있어요 와 내가 이런 판다야 난 이 정도 된다고 응? 이러면서 아주 바시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쿠바오 오늘 아 사고를 제대로 치면서 할부지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할부지 말도 듣지 않겠다고 할부지 이제 할부지 말도 듣지 않고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걸 지금 잘하고 있어요 조심조심조심 푹고 조심해 떨어진다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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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구아오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호구아오 마음을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는데 음 호구아오 마음을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어 잠시 차분히 좀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푹고아오 호구은 많이 흥분한 상태에서 지금 안정을 좀 취하고 있어요 푹고아오 정실문에 상황없이 다가오세요 자 할부지 보란듯이 열심히 사고를 치고 있는 우리 푹고아오 오늘 할부지랑 진하게 뭔가 좀 미친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콩냥 콩냥 에브리데이 설렘설렘 뽑다 사랑스러운 내 식구 매일 봐도 귀여워 튜트큐트 마이팬 한식타임 고고 둘도 없는 내 친구 오후바도 예쁘다 혜연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